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0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능엄주는 매우 강력한 주문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주문을 통해 마곤을 항복시키고 외도를 제거하며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능엄주는 짧고 간결하지만 그 힘은 무한하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대법륜을 굴리며 중생의 고통을 해탈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주문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불법을 오래 유지하며 계율을 엄하게 지키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시방 열애께서 시방 부처님께서 이 주심을 가지고서 이 등엄주라는 등엄주 핵심을 가지고 모든 마곤을 항복받고 마귀 같은 것을 다 이 등엄주 위력을 가지고 항복을 하고 모든 외도를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사마 외도를 전부 다 굴복시킨다. 항복받는다. 항마란 말이죠. 또 시방 열애께서 이 주심을 타고서 보배 연꽃에 앉아서 미진국토에 응하시며 시방 미진국토를 전부 다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이죠. 역할을 하는 것을 응한다고 하죠. 응이란 말은 여기저기 수련 부감 하는 거예요. 수련 부감 미부주나 이왕차차 감흥이라는 응자요. 감흥을 하는 것이 응하는 거죠. 이왕차차 보리자라. 바로 보리자도 이 주심으로 발미암아 보리자를 이룬 거예요. 또 시방 열애께서 이 주심을 어금어서 이 주심을 포함해가지고 미진국토에서 미진수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대법률을 꾸미신다. 그러니까 성불도 이것으로 했고 항마도 수화항마상 그것도 이것으로 가고 노곤 전법상이나 모두 여러 미진국토를 교화하고 감흥하는 그런 것도 다 이 응음주로 발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이 지금 있죠. 그래서 정주는 얼마 안 돼요. 그게 주심이라요. 정주는 8구 34자밖에 안 되죠. 명암정주는 8구 34자예요. 이걸 바로 주심이라고 그래요. 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능음 정주는 8구 규절은 8구고 옴 안 아래 붙어서 다냐타 밑에 옴 안 아래 비사제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박리반 옴 다로홍박 사바 글자는 34자하고 규절은 8구고 이게 바로 주심이란 말이에요. 등불에도 등에도 침이 있죠. 침지. 이것이 전기도 촉이 있잖아요. 촉이 전기 전등의 침이거든. 등심. 등심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시죠. 고깃집에 등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는 마시고 등불의 침지란 말이에요. 지방여래께서 이 주심을 가지고서 능히 지방세계에서 모든 보살들에게 마정하고 수기도 가시며. 마정수기는 보살들이 성불 갈 것을 미리서 예언하고 미리서 말씀을 해주고 밝혀주는 그러한 것을 마정수기라고 말합니다. 보살의 이마로 정수리를 앉아주는 거죠. 또 수기랑에서는 언제 어느 때 도를 이룰 것이다. 어느 때 성불을 갈 것이다. 중생을 어느 정도 제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수기입니다. 자과가 이성이라도 자기의 성과가 자기가 불과를 이루지 못했다 해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전을 가르친 거죠. 그러나 또한 지방세계에서 부처님은 수기를 받게 돼요. 지방세계에서 부처님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바로 능음주다. 또 시방여래께서 이 주심에 의지하여 능히 시방에서 온갖 고통을 또 발제해줘요. 국어군안을 하지요. 관세음보살처럼. 국어군안, 광대, 영감, 관세음보살 그러죠. 지옥의 고통 이른바 군고가 바로 지옥 고통, 아귀의 고통, 축생의 고통. 그건 사막도죠. 가장 나쁜 데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더라도 눈물고 귀먹고 벙어리 음자 벙어리 아자 음아 눈물, 벙자, 귀먹을, 농자요. 맹론과 음아와 원증, 회고와 이건 팔고 가운데 몇 가지 말했죠? 팔고가 지금 생로병사가 들어가는데 생로병사는 지금 맞았죠? 생로병사 외에 원증, 회고. 원수와 미운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수는 안 만나야 좋겠는데 같은 한 가족이 되든지 또한 이웃이 되든지 또한 이웃은 아니더라도 유남다리에서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원수를 유남다리 같은 데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고통. 또 사랑을 이별하는 고통. 이별이나 별이나 같아요. 사랑을 좋은 사랑을 이별한다. 이별도 두 가지가 있죠. 생리별도 하고 죽어서 이별하기도 하고 구불드 고아. 요즘에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니까 예별이고는 별로 고통으로 얘기지도 않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예별이고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빠지 못해서 할 겸을 하면 그것도 고통은 고통이겠죠. 구불드 고아. 구하는 것을 어찌 못하는 고통과. 국회의원 몇백 명 뽑는데 천여 명이 나왔다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구불듣고 지금 맛보겠죠. 곧 내일 모레쯤이면 구불듣고가 여러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에게 많이 닥칠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어찌 못하는 고통과. 오음 치성고. 오음 선고라도 가지요. 오음이 치성하는 고통. 오음이라서는 육체적인 갈등 또한 정신적 갈등. 오음은 육체와 정신이 아니요. 색은 육체가 되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그 정신적 불안 또는 육체적 고통 그런 것들이 다 오음 치성이라. 육체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신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육체는 하고 싶은데 정신이 들어주지 않더니 정신은 하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늙으면 육체가 말을 잘 안 들어주지요. 젊어서도 정신은 안 하고 싶은데 육체가 발동이 되어서 못 참고 성폭행 같은 것도 말이에요. 그것도 오음 선고에 젊어서 당하는 고통 아니요. 지하실 화장실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발표한 것도 다 오음 선고가 잘못된 거죠. 대소재형을 큰 고장은 온갖 행을. 행이란 말은 행행을 말합니다. 행행. 행자는 다 나쁜 건데 사실은 좋다고 지금 말하지요. 이것은 좋은 걸로 여기죠. 재수가 있어서 형제를 했다. 어디서 돈 한 뭉치를 줬던지 크게 배락부자 노다지 돈을 얻게 되면 형제를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만사 세운 게 말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건 다 나쁘죠. 형액 같은 거. 형액이나 형제나 다 또 또 이런 재앙, 뜻밖의 당하는 형제 같은 거. 이런 건 다 나쁜 거예요. 벌써 이 형은 나쁜 거예요. 이것도 벌써 형자 나온 것은 안 좋지요. 남은 것을 부정축제 해서 형령 해먹었다고. 진짜 아니요. 남은 돈을 자기가 그냥 포켓에 넣는 거. 정치인들 형령 많이 하죠.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소득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형은 그릇될 형자예요. 잘못되는 형이라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제, 형액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해탈하래요. 병원주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난도 다 벗어나요. 도적의 단, 도적대들, 산적이나 마적단들. 그런 도적, 살인 강도 같은 거 또는 병란. 병란은 그것이 전쟁에, 전쟁 당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빨치산들 모두 또는 6.25 사변 때 6.25 동란 같은 거. 그게 병란이죠. 왕란. 왕에게 이제 왕법에 걸려서 왕한테 처형당한 거. 예수가 왕란에 당했죠. 예수는 왕란에 걸려가지고 칩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옹란이고. 풍재, 화재, 수재를 풍수, 풍화, 수란이라고 하죠. 어려운 난관들. 난리만 났다고 해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툭 하면 잘하니까 전라도 사람들 말 끝마다 난리가 났네. 사람이 많이 벅석거려도 난리가 났다 하고 또 뭐가 좀 비정상으로 보통 때보다 더 조금 이상하면 난리 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난리를 더 많이 당해요. 다른 지역에서 안 당하는 난리를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당하죠. 예를 들면 동학난 같은 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같은 거, 강주 학생 사건 같은 거. 또 강주 그것이 전통 때 강주 크게 당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당하는 난리를 전라도 사람들이 툭 하면 언필칭 난리났다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난리를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구업이라는 건 또 무서워요. 물론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또 그런 말을 상투적으로 쓰는지는 몰라도 그것과 그것이 서로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정급진을 해서 가을끼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이기를 구업을 지어야 되지 나쁜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자꾸 빌어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구업은 구업이지만 그건 좋은 구업이라요. 무당들 자꾸 빌어주는 거, 잘되게 해주시오. 손이, 두 손이 싹싹 사라질 정도로 비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중얼중얼 하는 것도 구업이면 그건 좋은 구업이죠. 기간, 빈궁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빈궁한 그런 고통들을 응념의 소상이라. 응념이라는 것은 단박에 바로 생각, 일찰라의 바로 직식 그 뜻이라요. 응념이라는 말은 직식, 생각 내는 대로 생각 따라 소산이라고 할 때 이 소자를 녹을 소자입니다. 내가 물수변에 하는 거랑 같아요. 쇠가 녹으면 이 소자를 쓰고 눈이 녹으면 물수변에 하지요. 지금도 눈 온 데 있잖아요. 강원도 것이 높은 데. 제종, 춘설소요, 복축, 가운행이라고. 그전에도 한 번 적었던가요? 이런 데에 녹을 소자가 필요하죠. 입춘 쓸 때 이런 거 쓰지요. 그러니까 눈 같은 게 녹을 때는 눈은 물이니까 쇠부치가 녹이 나와서 녹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같아요, 내나. 물이나 눈이 이렇게 녹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소멸한다고 할 때. 재앙은 봄눈을 따라서 녹아버려. 봄눈이 잘 녹지도 게을 눈보다. 게을 눈보다. 게을 눈보다 몇 달 가지만 봄눈은 직식이 녹아버리잖아요. 복축, 하운행이나 보걸, 여름 구름을 따라서 여름구름이 많지요. 하운은 다기봉이라 여름에 구름이 뭉얼뭉얼. 솜집에 솜 막 나듯이 그래서 일어난다. 그런 소자요.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험주가 그렇게 나쁜 재앙이나 병고, 앵란이나 기갈이나 모든 삼재판란 다 없앤다. 관제구설, 관제구설 삼대판란, 사백사령을 다 없애요.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스승을 섬겨서 법을 받게 되는 그런 작용도 해요. 시방여래께서 이 주심을 따라서 능히 시방세계에서 서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사유의 가운데 뜯고 같이 여의, 공양을 뜯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사유라는 것은 행주자와요. 행주자와 다닐 때, 설 때, 앉을 때, 눕을 때. 행주자와에서 그 말이죠. 뜻대로 공양하며 운어신 분은 그렇게 번역을 했구만요. 뜻대로 공양한다. 공양하기를 뜻과 같이 마음대로 공양을, 선지식에게 공양을 한다 그 말이죠. 이 주문어 공덕으로. 항사, 항하, 오레수와 같은 부처님께서 회중에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추대해서 대법왕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대법왕자라고 부처님이 여러 대중석상에서 그 보살을 발탁해가지고 보살을 선발해서 보살을 더 높은 그런 추앙을 받도록 추대를 해서 대법왕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삶는다 해도 되고. 법왕자랑서는 보살가운데도 최고 보살이죠. 운숙 법왕자 하듯이.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더 큰 법왕자죠. 또 시방여래께서 이 주심을 행하여 시방에서 신인을 섭수하여 모든 소송으로 하여금 비밀장을 듣고 비밀법문을 듣고 비밀법장이 바로 비밀법문이죠. 경포를 내지 않게 간다. 놀라거나 두려움을 내지 않게 간다. 이건 바로 안안을 구제했죠. 안안을 구제한 것이 바로 신인을 섭수한 거죠. 친척 가장 인연이 있는 능음주가 안안의 그 어려운 위급한 것을 구출했잖아요. 그런 것이 신인을 섭수해서 소송으로 하여금 안안같은 소송으로 하여금 이 능음의 최상성 비밀법문을 듣고 경포를 내지 않게. 병암에서는 만안이 견성한 게 나오죠. 겨우에서 요담총기 부동전 순응어망 최혜유 소화억급 전도상 불력성지 협법신이라고 만안이 자기가 통혹 얻은 것을 서술한 게 나오잖아요. 능음경 4권이던가. 그전에 나왔어요. 요담총기 부동전. 여기서 총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요담총기 부동전. 부처님이 요담총기 부동전이 되고 부동전이 되어야 해요. 부처님이 바로 부동전이죠. 요담총기 부동전. 바로 부처님을 순응어망이라고 하고 순응어망 최혜유라. 여러분께서 교 рек을 배우러 있다면 요담총기 부동전이 된 Cel혁 하죠. 그럼 여기lar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개송을 저위에서 말했죠. 4권이든가 3권이든가 나오죠.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데 3권 끝부분이구만. 3권 끝부분 145페이지에 나오죠. 145페이지에 3권 말에 등엄경 3권 말에 나와요. 요담총기 부동전이시여 부처님을 가르친 거죠. 요하고 받고 잠자라도 발음을 하는데 이담자로 보아도 돼요. 요담자나 그전에도 말했죠. 이담자나 같은가요. 같은 뜻으로. 요담. 담이라 발음하기도 하고 잠이라 하기도 하고. 이 자란 다 담자 아니요. 발음이. 맑을담. 맑을담자로 보는 게 더 낫지요. 묘하고 맑고 모든 걸 다 총지하신 부동전이시여. 구례 부동 명입을 제법 부동 본래적 하는 그 부동의 진리를 터득하신 부동전이라. 천무경에 보는 신본이니 태양 악맹이오. 그 앞에 것이 나오죠. 이리 표현해 만왕 만내하나. 부동전이라. 하나짜리가 묘하게 여러 가지를 연출을 하며 만번 오고 만번 가고 만번 왕내를 터득하지만은 그 근본에는 부동하다. 그 부동한 자리가 바로 부처의 마음자리요. 우리의 본각 요명자리요. 부처님을 지금 부동존이라고 높은 세존이라는 존자로 쓴 거죠. 순흥엄 왕도 내나 부처님을 가르치는 말이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문이나 진리나 순흥엄 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순흥엄이죠. 순흥엄 왕 세상에서 가장 키우고 가십니다. 나의 억겁 동안에 전도망상을 다 놓여 없애가지고. 판야심경에 전도몽상이라고 나오죠. 전도몽상 그 박업성 내에 박업 동안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 허망한 그 생각 주바뀐 그 생각을 억겁 동안은 나의 억겁 동안 전도 생각을 부처님이 다 놓여 죽어가지고. 불력성지 획법진 하셨나이다. 아성지를 거치지 않냐고. 보통은 삼아성지 겁을 거쳐야 성불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안하나니 능헌법문을 듣고 단박에 깨달았잖아요. 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력성지 아성지 겁을 지나지 않고도 법진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진을 얻은 게 바로 견성한 거죠. 그러니까 소성으로 하여금 비밀장을 듣고 경포를 내지 않게.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서 이 대성법에 대해서 최상성법에 대해서 하나도 의혹이나 회의나 의아심을 품지 안 하고 그야말로 참 법진을 깨달아 얻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응원주가 한다 이거예요. 또 시방의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이 주심을 외워가지고 우상각을 성취하시며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시며 또 보리수에 앉으시며 보리수 땅 밑에서 앉아가지고 도를 닫기도 하고 도를 이루기도 하고 또 대열반에 들기도 하시며 열반에 또 들기도 하며 시방 열애께서 이 주심을 전하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멸도랑 해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불법사를 부촉해서 불법을 제자에게 다 부촉을 가지오 이륵보사리나 가섭이나 안한이나 오백나한이나 십육나한이나 모두 그런 분들에게 구경에 주직해 가시고 불법이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오래오래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시고 개율을 또 엄하게 청정하게 해서 모두 다 개율을 잘 지키게 청정함을 얻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주문어 공적이 그와 같이 많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 불정강취 반다라 치타 다 반다라죠 반다라 주문을 능음주를 말하기를 말하되 아침으로부터 저녁에 하루 종일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음성이 서로 연하고 자꾸 중간에 또한 중첩되지를 아니해서 한 말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 안 하고 계속 말을 한단 말이죠 중첩이라서는 이중 삼중으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를 많이 해서 항하 오레수와 같은 겁을 지나면서 이 능음주 공덕을 다 설명한다 해도 마침내 능이 다할 수 없다 말이죠 그렇게 공덕이 무궁무진하다 말이죠 absolutely mash to 아 우리 우리 오 우리 여러분 우린 우리 바로 옆 손 eten